자 오늘 팔로워부터 좀 해볼게요 팔로워부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1 Mac이 초반에 SSD 문제가 있었는데 이 SSD 문제라고 하면 데이터를 과도하게 쓴다 그러니까 이게 SSD 같은 경우는 특히 데이터 쓰고 읽는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많이 쓰면 쓸수록 SSD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맥OS 11.4 나온 지 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해결이 됐는데 애플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게 애초에 맥OS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 데이터를 읽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썼다 이런 거를 하드웨어에서 다이렉터라는 게 이제 OS가 이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표시를 해주는 방식인데 그 표시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그렇게 많이 쓰인 게 아닌데 이게 뭐 안에서 디스플레이, 이제 뭐 이걸 환산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이게 버그가 발생을 해서 그 원래 실제로 사용했던 양보다 더 많이 썼다고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이 빠졌던 건데 뭐 하여튼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쓰인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다행이죠 아 그리고 그 다음은 테슬라인데 어 뭐 지금 플레드... 모델 스플레드 지금 뭐 행사하고 뭐 하고 있죠 지금 뭐 그... 실제로 그 우리 말만은 그 스티어링 요크가 진짜로 현실이 돼서 지금 모두가 충공기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저희가 아마 이 핏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잠깐 했었을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뭐 실제로 국토부 인증을 받은 어... 충전기 어댑터를 준비를 하고 있다 왜 어댑터가 필요하냐고 하면은 어... 테슬라가 쓰는 규격이 독자 규격이죠 뭐 약간 라이트링이랑 비슷하게 그 슈퍼차저 포트 자체는 테슬라만 쓰는 규격이라서 어... 이게 국토부 공식 인증이 된 어댑터가 여태까지 없었대요 그래서 막 이제 싸제로 들여오고 막 이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 그... 높은 전류를 흘리는 그런 애면은 사실 굉장히 민감해지는 문제긴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어... 이번에 그 테슬라가 이제 고객들에게 이메일 보내서 저희가 어댑터를 드디어 준비... 공식 어댑터를 준비했습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차데모... 방식이란 말이죠 예 그 차데모... 이게... 그... 저희... 저... 전기차 이게 충전 규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어떤 게 있었죠? 차데모 있고... DC 있고... 콤보 있고... 콤보가 우리가 말하는 CCS1이 있고 콤보가 이제 두꺼운 거 있죠? 밑에 두 개 있고 위에 동그란 거 큰 거 있는 거 그게 이제 보통 DC 콤보인데 그게 CCS1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압... 고속 충전할 때 필요한 규격이고 이제 밑에 거... 밑에 두 개만 있는 게 차데모 방식이 있고 일반 방식이 있든가 그런데 이게 차데모는 일본... 일본에서 주로 쓰던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차 차데모 쓰는 차가 이제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아이오닉이 아주 초기형이 차데모를 달고 나왔다가 갈아엎었고요 중간에 이어보델 나오면서... 르노에서 이상한 SM3 전기차 버전이 아마 차데모를 썼던가? 그랬어... 그리고 니산리프가... 근데 니산리프 우리나라에서 팔았나? 안 나왔을걸... 미국에서만 제가 몇 대를 봤는데 어차피 이 차데모는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일본에서도 버리고 있는 규격이라서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차데모가... 물론 이게 차데모랑 CCS1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 개발이 끝났나 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아마 차데모를 지원하는 충전기도 별로 없을 건데 사신다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CCS1 그러니까 DC콤보 나온다니까 그거를 사셔야지 이거에 굳이 44만 5천원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좀 이상한 우선순위인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데 그래서 일단 CCS1 그러니까 DC콤보 1을 지원하는 어댑터도 2021년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일단 공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테슬라 특성상 워낙 연기가 많은 애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불안하고요 사실 어 근데 뭐 이거 이 어댑터를 한다고 해서 이 핏이랑 호환이 된다는 보장은 또 없죠 뭐 일단은 지금 일단 이 핏의 공식 그거는 그 현대 이거를 개발한 현대 자동차에서는 아예 안 된다 어댑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해도 뭐 실제로 이게 이걸로 이 핏에서 충전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뭐 다른데 뭐 환경부 충전기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쓸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아이오닉5가 슬슬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동네 현대 전시장에도 한 대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도 뭐 인천 갔다 왔는데 뭐 코로나 검사 받기 전에 인천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많이 송도 쪽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벌써 한 서너 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생산이 계속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20인치 짜리는 많이 없고 다 대부분 다 그 19인치 기본 휠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전기차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